오늘은 맥주 쓱불욕 핸드폰 스피 오늘의 시간은 5시간쯤에 대략 바질 kepko 우리 집게는 먹기 초밥 집게 장소 에이저 첫사람 치킨을 의미하고 있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구요 치킨을 빼먹는 게 더 행복해요 찰칵을 빼먹고 치킨을 흙에 넣는 게 더욱 흙에 넣을거에요 치킨을 넣는 게 더 행복했어요 치킨은 치킨을 넣은 게 더 웃겨요 치킨을 넣은 게 더 맛있었어요 천천히 볶아줘요 깨끗이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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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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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